하태경이 어떻게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 사는지 나이도 젊고 하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라 하태경이 1968년생입니다. 올해 54세죠 대통령 발언이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 이용을 당하는데 국힘당에 속해 있으며 대통령실의 윤석열 비속어를 안성을 입증 못하면 사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선관위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얼마나 뭡니까 아이고 우리 하의 의원 이렇게 할 건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황교안 여러분들 과거에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뭐죠 쏘아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겸에서 하태경이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값입니다. 밑에 국힘당의 김승수라는 후보는 마이너스 8%까지 빼앗기고 더불어민주당 홍승원 후보는 플러스 8%까지 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김승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마이너스 2.8% 송제이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수는 마이너스 2.8% 재송제일동 국힘당 마이너스 4.6%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4.6% 반송이동 국힘당 마이너스 2.9%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2.9% 반송제일동 마이너스 3.2% 플러스 3.2% 반려제삼동 마이너스 2.8% 똑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사람한테 표를 뽑아가지고 쫙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조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옮긴 표시지 않습니까? 두 개 수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제일동 국힘당 김승수 마이너스 1% 이건 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8.1% 플러스 8.1% 우제이동 마이너스 6.6% 플러스 6.6%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똑같죠? 세상에 이러면 그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수치가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뭡니까? 수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좌우가 동별로 다 퍼센테이지가 같죠?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꼭 정확한 숫자만을 빼봐 국힘당 여러분 국힘당 후보안께서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전산 조작을 통해서 줬으니까 더해 줬으니까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 예술입니다 예술 거의 예술입니다 동별로 좌우가 딱 같지 않습니까? 수치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여러분 치료진 첫 번째에서 선관위 작품입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무처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뭡니까? 2월 1일 지방성을 이끌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를 하태경의 지역구인 해군대구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많이 사시는 해군대구에서 2022년 유3구 대통령 선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윤석열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1%의 표를 빼앗깁니다 모든 동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의 이름 이재명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2%가 더해집니다 아름답죠? 이걸 기계적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표를 동별로 다 이동시킨 겁니다 심상정표도 마찬가지고 심상정표도 몇 표 안 되니까 이게 하태경의 지역구인 해군대구의 대선 결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이름 당선됐던 2020년도 총선입니다 이게 총선입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표를 가져갔습니까 미래통합당의 하태경은 사전투표 특표 수의 동별로 11% 17%를 빼앗깁니다 그게 코스란히 뭡니까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겨집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입니다 어느 미친 선거가 뭡니까 차이값이 11에서 18% 차이가 납니까 해운대 구민들이 다 정신이 돌아버려도 뭡니까 이런 차이값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해운대 구민들이 사전투표에서는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당일 투표에서는 하태경과 같은 미래통합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던 친구가 부정선거 없다고 그렇게 이러면 날뛰고 다니니까 기가 찬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밖에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출시해 많이 하고 54살이니까 앞으로 출시해 한 20년 정도 국회의원 해먹겠네요 이걸 덮고 그냥 가자고 이걸 그냥 덮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이걸 덮고 그냥 윤석열 정부가 무사하겠다고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하고 이런 사람이 다른 것이 양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2020년도 총선입니다 얼마나 표를 훔쳐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훔쳐간 거 아닙니까 이런 조작을 덮고 그냥 나라가 아무 일도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이게 2018년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지게 이런 조작을 했습니까 해운대 구청장 선거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6월 13일 해운대 구청장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선기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1% 표를 빼앗깁니다 이렇게 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해운대 국민들이 다 또라입니까 해운대 국민들이 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사전투표에서는 다 뭐죠 당일 투표보다 다 패배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홍승훈 후보는 플러스의 플러스 14%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에서 14%를 사전투표에 더 더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더 빼버리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걸 이런 자료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자랑스럽게 책은 먹고 이런 짓 하니까 책은 먹고 이걸 발표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완전히 뭐죠 만들어진 숫자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나도 다 넘어갔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선거를 잘 치르게 냈겠죠 막상 이제 와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나서 2018년 지방선거를 제야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죠 이게 도덕질이지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하면 우아하게 말 그럼 사기쳤다고 할까요 그게 조금 우아하네요 여러분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홍준표하고 안철수 한계 표를 다 빼앗아가지고 문재인이 다 먹은 거 아닙니까 플러 7에서 플러 13%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치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배랑 맞을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특히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차이값이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 투표자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와 당일투표 지지도가 같아야 되는 거죠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3% 나와야 될 값이 플러 7에서 플러 13이 나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17년부터 실시된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전산조작은 극소수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발견하거나 범행 현장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선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이런 2017년 대선입니다 이게 이런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운대구에 하태경이 당선됐던 해운대구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해운대구의 대선 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2022년도 지방선거 요일 지방선거입니다 다 여러분 뭡니까 전산조작을 했다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에 의해가지고 누가 더 말이 필요하냐 그런데 다 뭐죠 군침당 내부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도록 깔아뭉개는데 이준석하고 하태경이 결정적 기여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나이 54시면 한참 가야 될 나이인데 아이들도 어리고 할 건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나라야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아무리 권력이 좋고 하지만 국가 자체가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길로 가는데 오늘도 뭐 벨라루스 이야기도 나오고 러시아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게 다 선거가 장악돼서 여러분들 국민들이 노예가 된 나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